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. 새해 첫 시간 주님 전화와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.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건대 다사탈한 한 해였습니다. 그 고비 때마다 하나님의 옆에 있음을 느끼면서 영광과 감사의 은혜를 느낄 수 있으니 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.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었습니다. 한군보아가 많이 있는 왕자로 왕궁의 왕자로 태어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. 풍요로운 생활 속에 자라날 수 있는 귀족으로도 태어나지 않으게 하셨습니다. 가장 평범한 성모마리아에게 동정녀 성모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시고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마곡간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. 소와 말과 짐승의 먹이통인 구위에 눕게 하신 그 큰 뜻을 저희가 이 시간 느끼고 싶습니다. 예루살렘상에 입성하실 때 종료나무를 가지려고 호산나라를 외쳤지만은 황금평도를 불고 입성하시지 않으셨습니다. 작은 나그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. 그러한 예수님의 낙고 또한 삼균 자세로 저희들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에서부터 닮고 싶습니다. 올 한해도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. 저희들에게도 가난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가난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. 그 가난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. 저희들의 가난한 마음 속에서 예배와 또한 봉사와 성림의 자세를 배우고 싶습니다. 올 한해라 저희들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감고 드려옵나이다. 또한 이 귀한 시간에 새해 첫 시간에 고개 숙인 한 분 한 분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는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. 부부관계가 원안만하게 진행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식들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양념기를 간절히 감고 드려옵나이다. 부모님을 섬기면서 효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해라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충성되게 섬길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날 한해라 되도록 주님 앞에서 응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난한 마음 속에서 모든 섬김을 하고 싶습니다. 존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. 경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. 올 한해 이러한 경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가장 낮은 자세로 경산하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.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서 구원 받게 하는 영혼을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주셨 것을 간절히 이루고 있습니다. 우리 복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. 주님 말씀 속에서 양육하기를 바라며 그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또한 이 세상 속에서 나아갈 때 귀한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새해 아침 저희들이 예수님을 닮길 바라면서 이 한 해를 지내고 이를 간절히 간고 들어오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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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